김성태 회장이, 김성태 대표가 구속이 됐는데 그게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하세요? 어쨌든 김성태 전 회장이 이재명 대표를 전혀 모른다. 이재명 대표도 황당하다. 이런 얘기를 해서 그 두 사람의 얘기만 보면 부합하는 거죠.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두 사람의 말만 의존해서 판단할 수는 없는 것일 테고 결국 이제 검찰의 처치한 수사를 통해서 저는 이재명 대표의 그 무거움이 좀 밝혀지길 바랍니다. 근데 김성태 회장 같은 경우에 이번에 들어왔죠. 근데 제가 딱 볼 때는 사실은 생각보다는 얻을 게 별로 없을 것 같거든요. 이 사람이 왜 들어왔느냐. 이 사람이 왜 들어왔느냐. 태국이 참 감옥 사정이 진짜 안 좋거든요. 제가 지금 제가 지금 이만 감으로 하잖아요. 그 탈북자들이 감옥도 아니고 보통 이제 태국 통해서 오는데 거기 수용소 얘기하는데 진짜 얘기 들어보면 거기 살 만한 데 사람 살 만한 데가 못 된대요. 그래서 들어왔단 말이죠. 근데 들어왔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같이 금고지교했던 사람은 매재 있잖아요. 김모 씨. 매재거든요. 이 사람은 너는 파타야 있어. 너는 고생해. 실사랑은 그 사람이 사실 지시는 김성태 회장이 했겠지만 돈을 갖다가 실제로 집행한 건 이 사람이잖아요. 핵심은 남겨두고 지금 와서 간부로 들어온 거거든요. 그래서 와서 나는 이재명은 모른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였냐면 딱 인정하는 혐한이 딱 하나는 겁니다. 외국한 거래법 위반. 북한에 돈 줬다. 그래 사실이다. 근데 내 돈이다. 배임하고 횡령 아니다. 그럼 내가 인정하는 건 외국한 거래법이다. 제일 말랑말랑 그거 하나 빼고 나는 아무것도 다 진실을 안 할 거다라고 시그널을 준 거죠. 이게 특수부검사의 입장에서 지금 김성태 회장이 구속된 이후에 이 상황을 보면은 어쨌든 김성태 회장하고 이재명 대표는 서로 모른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이 대표는 김성태 회장이라는 분을 만나거나 실제로 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술 먹다가 전화를 바꿔줬다는 얘기가 있는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표는 변호사비 대납을 검찰이 기소하면 미쳤다고 생각한다며 변호사비 대납은 누가 누구에게 언제 어떤 방법으로 얼마를 줬는지가 한계도 밝혀진 게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쌍방울의 임원들이 후원금을 낸다거나 변호인들이 사회의사를 들어간다거나 반대되는 정황도 있는데 결국은 검찰이 볼 것은 전환사체 문제가 있거든요. 지금 변호사비 대납했다는 것이 전환사체를 이용해서 돈을 줬다는 것인데 그 돈을 좀 추적할 것이고 거기서 뭐가 억울하건 아니면 무슨 문제가 있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은 사실 쌍방울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이건 좀 다른 관점에서 봐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이재명 대표하고 연결되는 부분도 있지만 이거 조폭이거든요. 정말 무서운 조폭이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쌍방울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옛날에 구단까지 소유했던 그런 기업을 인수를 했고 그다음에 문어발식 확장을 했고 적대적인 M&A니 그다음에 무자본 M&A니라고 해서 기업 사냥을 해가지고 지금 사실 규모만 작지 사실 재벌 그룹의 그걸 갖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심지어는 뭐까지 한 거냐면 정치 권력과 결탁을 해가지고 대북사업까지 하려고 했던 거예요. 물론 이제 어긋났지만 만약에 정말 그때 분위기가 좋아져가지고 대북사업이 이뤄졌다면 이 사람들이 정말 굵지의 재벌이 될 수도 있었던 그다음에 그 사람들 보게 되면 KNH의 무슨 회장? 이런 사람들 보게 되면 다 이쪽은 전주 나이트파 저쪽은 신흥강파 이쪽은 목포 새마을파 이런 거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여기까지 자라나올 수 있으면 그동안 경찰은 뭐하고 검찰은 뭐하고 정치권은 뭐했는가. 우리나라가 조직폭력 배들이 백주대낮에 활보하고 정치인 뒷배로 기업인 행세하면서 국민을 괴롭히는 나라가 되어서는 아닙니다. 지금 맞지 않으면 이런 것들이 일상도 있어요. 저는 사실 이번 사건 보면서 우리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이 되게 고맙더라고요. 고마운 이유가 90년대 초반에 우리 모래시계 이후로 조폭이라는 음지는 음지에 존재한다고 생각했지 양지를 끌어올려진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지금 쌍방을 보시면 변호를 담당했던 이재명 대표의 변호를 담당했던 사람들이 재벌기업 같은 그런 대기업의 사회이사로 대거 들어가 있고 그리고 북한에다가 현금으로 배낭에 넣어서 갖다 줬던 그런 사업의 뒤에는 경기도의 공식 행사에 남북 교류를 한다는 명목 하에 그리고 언론도 어마어마한 로비를 받은 거고 그리고 법조 대법원까지 이게 지금 이런 의혹들을 보면 정말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구석구석 썩었구나 이렇게 높은 데까지도 썩었구나라는 거를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재명이라는 분이 없었으면 우리가 이걸 몰랐죠. 저는 이분이 한국 사회에 굉장히 기여했다는 느낌이 드는 게 이렇게 구석구석 썩어있는 거를 이제 우리 눈에 의혹이 보였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이제 고구마 덩굴처럼 끄집어내서 이건 여야 가릴 것도 없고 정치인들도 지금 이 안에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을 거잖아요. 여야를 막론하고 대한민국 대청소 기관으로 삼아서 저는 검찰이 이거를 청소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판검사들에 대해서는 얘기가 지금 별로 없어요. 뭐 본인들은 검찰은 우선순위일 뿐 이제 할 거다라고 하는데 우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금 벌어지는 상황을 보고 많은 분들이 허탈함을 느끼고 있는데 민주당에서는 또 다른 시각이 있는 것 같아요. 민주당의 중요한 스피커인 정청래 의원님 이런 분들은 이번에 김성태 회장 소환을 두고도 기획체포서를 제기를 하는데 이재명 대표가 검찰에 수사받으러 간 날 똑같은 날 김성태 회장이 체포됐다는 게 이게 정말 저는 우연의 일일까 어느 정도 껴아맞힌 그런 시나리오가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나 그 시나리오는 검찰이 만들었다? 김성태 회장과 검찰과는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부분은 있겠죠. 뭐 저는 미리 확보해놓고 그날 발표한 거 아닌가 그런 의심이 들고 이 또한 좀 이거 가지고도 정치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든 죄송합니다. 이 사람들 이제 그 음모론에 늘 하던 음모론이 지금 다시 나왔는데요. 지금 이게 좀 불안한 모양이에요.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는 게 그게 왜 그러냐면 정진상하고 김용은 이게 정치적 동기이기 때문에 침묵을 합니다. 그런데 김성태는 조폭이거든요. 조폭은 의리가 없어요. 실제로 작년 11월에 어떤 기사가 맞냐면 김성태 측에서 수원지검에 딜을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 걸 불태니까 쌍방울 비리를 덮어달라.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플리바겐 행이라는 게 불법이기 때문에 검찰에서 응할 수가 없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무산됐거든요. 그러니까 김성태 같은 경우에는 쌍방울 비리만 딱 덮어주면 자기 비리만 덮어주면 얼마든지 자세가 돼있다라는 모습을 이미 보여준 겁니다. 검찰 측에다 그런 대사를 보였거든요. 이걸 갖다가 민주당에서 아는 거죠. 김성태 회장이 귀국을 한다. 그러면 이건 총선 앞두고 어마어마한 악재죠. 그게 지금 사실은 가장 두렵습니다. 대북 송금 쪽은 어때요? 대북 송금 과정이 또 아태협이라든가 이런 게 좀 관련이 돼 있고 또 규모도 방대하고 여러 번에 걸쳐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저희가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또 나올 수 있겠다 싶습니다. 오히려 변호사비, 대납, 대북 송금 두 개를 놓고 이렇게 따져본다면 대북 송금이 더 큰 덩어리일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의심합니다. 대상으로선?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기획체포설 딱 터뜨려 놓고 만약에 얘가 들어와서 그 다음에 뭐가 하게 되냐. 이재명 대표한테 불리한 진술을 하기 시작하면 그때 이제 이 얘기를 또 다시. 봐라, 우리가 얘기하지 않았느냐. 저거 체포될 때부터 다 이미 벌써 거래가 끝난 거다. 이렇게 하려고 미리 자라를 깔아놓는 거고. 아니, 저는 기획체포설도 근거가 있으면 귀담아 듣지요. 근데 근거라는 게 지금 어떻게 날짜가 위치할 수 있느냐.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가 자신 생일날 소환장이 왔다고 살을 쐈다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아마 생일날에 맞춰서 소환장을 보내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재명을 죽이기 위해서 살을 쏘는데 잘 안 맞는다. 왜 안 맞냐. 생일을 잘 모른다. 지난번에 청담동 술집에 흑석 김의겸 선생부터 시작해서 정청래, 안민석 이런 분들을 지금 계속 전방의 공격수로 지금 자리를 바꿔가면서 나오시는데 국민들 입장에서는요. 되게 웃음이 나오는 건 맞고, 웃음을 주신 거는 고마운데 그 웃음이 좋은 웃음이 아니고 정치를 희화화 시키는 웃음이에요. 특히 안민석 의원은 최순실 은닉 재산 1조 원이라도 찾아온 다음에 정치 활동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1조 원. 1억이라도 찾아왔으면 좋겠어요. 마치 그런 일 없었던 것처럼. 그러니까 정치가 계속 국민들한테 신뢰를 받아야 되는 정치인데 이건 무슨 개그 풀어도 고급 개그가 아니고 굉장히 좀 우스꽝스럽게 희화화 되고 있는 거를 민주당이 이거를 즐기고 있나? 저는 굉장히 이상합니다. 하여튼 저는 민주당의 일부 극소수의 의원이 그럴 뿐이다. 너무 많아요. 극소수라고 하기는. 그분들이 계속 같은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제가 볼 때는 의원님이 극소수신 거 같은데. 그래서 그걸 민주당 전체로 치부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되고요. 어쨌든 하여튼 그런 것이 근거 없이 자꾸 남발되다 보면 전체적인 메시지가 설사 그중에 뭐 근거 있고 신빙성이 있는 거라고 생각돼도 전부가 다 믿을 수 없는 가치 없는 쓰레기 같은 말로 돼버리죠. 그런 점에서 그런 발언을 하는 사람들은. 좀 유념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